성장. 야! 지금 단체로 혼나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들어온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추모, 여덟이. 여기 몇 시야, 지금? 야, 저희들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저희들이 늦으니까. 응? 끝까지 뭔 소리야, 나 이게? 야, 니들 앞으로, 앞으로. 형님, 나 앞으로 오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늦게 하네. 형님, 내 이렇게 늦게 하네. 박성대 씨가 오랜만에 연기하네요. 너 왜 이렇게 늦게 하네? 약도, 약도. 네, 네. 나 또다다다. 또다다다. 나한테 뭐라고 볼 게 아닌데. 윤특이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래를 돌려야는데요. 응. 야, 웃지마. 둘 셋이 안 보이는 거야. 빨라. 닫아주세요. 야! 진화아. 야, 진화아.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나타나는 건가? 나 나갔다 올 동안에 손 내리지 마. 절대 손 내리지 마. 알았어? 나 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무슨 이유는? 뭘 하고 그랬어? 야, 뭘 왜 이렇게 하냐? 어? 나도 좀 늦게 왔다 치더라도. 야, 1시간 넘게 손 들고 그랬어. 음. 진화아도 무슨 얘기 했냐? 어? 누가 손 들었어? 야. 야. 시현이. 네? 너 뭐 잘못했어? 아이 패밀리 카페 게시판에요. 응. 형은, 너는 실제로 보니까 이쁘다는 소리 많이 올라와요. 남의 아이디로 들어서 욕했습니다. 아, 그래요? 추는 장소가 맞닿지 않아가지고. 그, 나이트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죠. 저보고 변신 가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찾기는 참아야 하는데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자, 저거는 근데 보고 싶다고 놀랐는데요 자는 따로 처음 듣는 그렇게 비슷한 게 뭐를 해야 해? 통화를 내 밖에 들어야 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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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아, 이 머리에 윤택이 나와가지고 내가 애들 밝게 한 번만 어떻게 해줘 어? 나한테 밝게 한 번만 해 아니, 왜 아니 좋아 절대 웃음 나오면 못 참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으 하 dedim 맞지? 대단하다 알았지 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이팅 한 번 하는 의미에서 재미있게 야 코끼리코 있잖아. 다음번에 들고 꺼내놔. 빨리 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안 하는 사람 뭐야. 세 바퀴. 네 바퀴. 네 바퀴 죄송합니다. 네 바퀴. 왜 못해. 나 이거 한 두살도 아니고 손들고 뛰고. 야 세연아 뭐 하는 거야 그거. 형 떼어. 형 벗겨가지고. 분위기 다 찢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뭘 분위기 뛰는데 오늘 코끼리코 들어가서 분위기 뛰어봤어요? 어디서 코끼리코 들어가서 분위기 뛰어봤어요? 유치하게. 야 앉아봐. 다른 사람 4시 넘어서 오는 사람까지 다 기다리고 손 들고 있다가. 이상한 거 싶은 거 뭐. 형이 더 늦게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어 연기 좋아요 지금. 야. 야. 어 하기 싫은 사람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 둘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안하다고. 너희들이 미안하다고. 염뚱이. 응.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왜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지금 짜증 내는지 네 모르지. 스타 실험 카메라야. 하하하. 강북북북